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있어요. 당연히 처음 한 프레이즈도 더 만들어야 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스프러치 한도가 있어요. 세 번째 마디 같이! 다 함께 스프러치 한도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 세 분이서 함께 큰일이 나는 듯이 마치 큰일이 난 듯이 깜짝 놀러주셔야 돼요. 그 체험 한도 파악은 음이지만 피아노 똑같이 아닌가? 처음에 그냥 갑자기 뭔가 큰일이 난 듯이 거기를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마디에 그 부분으로 경쾌하게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첼로도 네라토 말고 한 번씩도 그리고 바이올린도 조금만 더 짧게 뭔가 경쾌하게 뭔가 산책 나가는 듯한 복근 놀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 다시 보실게요. 숨을 쉬어주세요. 숨을 쉬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엄청 엄청 이렇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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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굉장히 어려워요 어 다시 해볼게요 tm.tm,ng.tm 는 이게 모두 스포로즈한도가 있고. 칠치도는 있습니다. 그렇죠? 스포로즈한도는 한 번 강하게 딱 하신 다음에, 바로 피아노라는 het. 마치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좋은게 맞고 이정도면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피아노가 거기서 크레션도로 거기서 약간 피아노가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이든이 무슨 시대입니까? 하이든 구정이죠. 그렇게 피아노을 여흠아노프나 그런 친구들처럼 로맨틱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항상 바이올린도 텔로도 컨택 포인트를 항상 뭔가 이 알맹이가 탕 하고 있어야지 이런 느낌 이런 비그라톡 과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주 그런 느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너무 멋있는데? 조금만 더 가포치노 처음에 심지가 같이 있어야 그 반주 해주시는 이 분들도 팡팡팡팡 팡팡팡팡 이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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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기 내가 이거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카푸치노 라고 이야기 하죠 누군가는 카푸치논 뭔가 카푸치노의 색깔이 서로 다르세요 우유도 적절히 섞어주시고 뭔가 조금 부드러우면서도 신지가 있는 천천히 너무 서두르시면 돼요 이거 아니고 카푸치노, 1,2,8 그리고 사실 조금만 더 윗음역인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윗해줘요 한 번 더 맞춰 볼게요 같이 가요 이렇게 한 번 배우면 돼요 하나, 둘, 셋 다 같이 나오는데 바이올린이 조금만 더 리드엠을게요 속도는 두껍고 근데 소리가 조금 더 밝은 하나, 둘, 엠 하나, 둘, 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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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하나, 셋 조금 디크레이션도 가면서 뭔가 누군가 뭔가 좀 착한 아이를 쓰다듣는 듯한 느낌으로 오구가 그게 있어요 오구가 그게 있어요 내려가는 세 분 다 그게 있어요 이쁘다 칭찬해주는 느낌 다독다독거려주는 느낌 처음부터 다 하시는게 약간 리드로 하셨어야 했는데 아주 쪼끔 한 세 번째 손가락이 조금만 더 빠르셨어요 네 저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께서 체에 노르시기 전에 걸려있으셔요 걸려 3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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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주셨어요 첫 부분만 너무 이렇게 그 빨리만 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뭔가 필요한 부분들 동그라미 치셔서 두 분 연습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